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애가 키워봤는데 아이템은 연금술사 올텟 1% 둘둘로 했고요 그 다음에 6% 벨트 9에 마령 6에 인트 5자리 아 이런거 좀 추업이 없는게 너무 아쉽다 인트 18이거든요 아쉬워요 마령 6 데미지 3% 마력 12 21% 하프 여링 눈장치 4% 1% 6에 마령 6자리 인트 20 그리고 9에 마령 10자리 베어스콜 인벤턴트로 했습니다 작품 마령 6이 3% 유니온은 요런식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없습니다 링크는 메르세데스 하나만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어디있을까 아 이것도 사냥터는 요새 비슷해가지고 다 사냥터는 요렇게 됩니다 아 관츠를 안갔어요 스틸이 있어가지고 80에서 바로 넘어갔던거 같은데 하프를 2층까지 하고 라이트 오른쪽 맵 루디브릭 터나토스 잡고 실현해 둔거 235까지 했나 125까지 했나 이렇게 했던거 같애 난이도는 그냥 할만했다 할만하다 아 좀 불편한게 스킬 연계 때문에 스킬 스킬 연계를 잘 봐야되더라구요 이게 좀 불편하더라구요 이게 좀 불편하더라구요 어 이제 좀 적응되면은 샤샤샤샤샥 해가지고 했어 어 어렵습니다 어 이것으로 육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